오늘 저녁 7시까지 비 오는 건가? 오늘 저녁 7시까지 비 오는데 되게 잘 나오는데? 응 눈썹 베이스 아니면 베이스로 쓴다고 해 연하게 근데 뭘 추천받아 그냥 사진 바보 아니야? 이빨이 이빨이 빙빙 오늘 저녁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주르륵에서 하는구나 양치할 때 괜찮지 않아? 그래 너무 귀엽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 포장 포장되냐고 물어봐요 こちらのギフトバックの 얘는 こちら こちら 아직도 계산중이야? 점점 추가되네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거 유아용이야 얘네 큰 거 없잖아 제일 큰 거 있을 것 같은데 얘는요? 걔는 큰 거 있어요? 일단 한번 확인을 해 줄게 와보길 잘했어 내보기 버스터 발이 진짜 커서 장난하네 가자 가자 디테일에 나오는 거 진짜 맛있겠다 언니 개 찾아줄게 아 여기 있네 넘치는 게 볼륨 만족 프리미엄 무조건 안 되잖아 주문하기 일단 주문하고 먹으면서 커피 좀 많이 나? 너무 맛있러 이거 내 대박 대박 색깔 봐 빛난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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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라이치 멋진 아무것도 행복 여기는 동해바다인가? 너무 맛있다 뭔가 꾸덕하다 찐덕하다 튀김을 찍어서 우와 보속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넣어서 일단 이렇게 주문할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야 인생장 인생장 꼭 시키세요 꼭 시키세요 진짜 이거 짱이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요즘 잘 어울리는데 설레는 키 차이 아니야? 응 맞아 설레는 키 차이는 우리잖아 응 바람직한 키 차이 130 180? 응 130 그럼 이거 밴낼 걸 그랬나? 아 그렇다 이거 먼저 건너자 우리 어색한데 응 파르펜지 뭔지 먹으러 갔다가 저렇게 해야지 파르펜 근데 이거 이상한 걸 그래서 파르펜 하냐고 이상한 걸 자 이제 우산 좀 접어주겠어? 내가 상쾌해? 안해 와 이게 옛날 건물 대단 나 이 양말이 없구나 어! 최범이 귀여워 어 최범이다 최범이 똥이다 헐 헐 언니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상추 상추 츄나 마요네즈 츄나 마요네즈 아니 옆에는 쌈장류 뭐야? 언니 쌈장이라니 휘저카스야 난 저 떡국떡인 줄 알았어 바나나 언니 이거 화이트사람 아니야? 리시드와 이만하시다 영수증 나 한 번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연이가 이거 두 알밖에 없는 거야? 아니 안에 안에 또 들어있어 응 안에 있어 시청자분들 먼저 아아 맛있어? 나는 나먼저 알아 아아 아아 이끄라 데스 이끄라 데스 이끄라 데스 이끄라 데스 이끄라 데스 콘으로 할까? 어 콘 콩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아이스크림이 우와 우와 음 이번에는 고구마 이거를 입으로 와 아아 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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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알티림나 오 오 오 뭐야 맛있어 응 뭐야 맛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을양은 이 어느 계절이 너무 귀여워 어 Show Ski 이거 스키이트보이들 보이다 He was a scary bird Hi 아 아 아 아 아 아와 아 맞네 아 여기 어제 밤에 닫혀있었구나 귀엽다 기린무역이 마치 이런데 창룡 맞아 이거 엔시티 노래야 이거 한국 거야 여기 그냥 한국 소품샵 아니야? 맞네 서울이 2013년이고 나고야는 2023년이야 여기 한국 거야 아 오브젝트 필리콘 날아갈 거였어 아이스티 오 그란데 그란데 패션은 그란데 하이 브라크는 뭐야? 블랙티? 어 아 패션후르스랑 모습 사야 돼 응 응 내가 알겠니? 하이 왼쪽으로 가세요 이거 타보니까 탐데로 와 먹었어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아니 여기랑 오늘부터 오자고 오자고 노래를 부르다니 왼쪽으로 가세요 탐지 탐지 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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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맞춰 보고 제가 너에 왔어 저희 지금 음날개 먹어러 왔어요? 비림씨 날개는 어디 있어요? 나 저 거요 나 일본어실 때 이때 왜 이렇게 날개가 촉촉해 보여? 이거 바삭바삭이 아니라 사진이 그런 건가요? 우와, 한국말로 되네. 피부 되게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음! 아주 맛있다. 죄송한데 누가 인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대와를 이제 만드는 맛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우와, 팝핀의 거리. 우리 같이 한 뇨, 팝핀? 네, 네. 응. 팝핀 동호인 것 같아. 어, 팝핀... 크롬 안 와? 응. 안 와 씨, 리만님 쓰고 있잖아. 네, 좀 만족하세요, 네. 마키마스. 네. 네, 그럼. 안녕하세요. 씨, 씨... 진짜... seule에... 아, 부 leaves. 대답을 깼어? 왜. 핸드폰을 여기 정수리 여기 이마에... 나 여기 함몰됐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나? 행복해 웃어 야 진짜 이쁘했어 웃어 웃어라 웃으세요 스마일 야 진짜 이쁘했어 맞지? 너 진짜 좋긴 맞아 너 진짜 좋긴 이거 19년대 옷이다? 완전 빈티지 색깔 완전 다를 것 같아 근데 곤주님 졸리시대 곤주님 잠자는 떡에 곤주님 너무 신부하다 너무 신부하다 너무 신부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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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